안녕하세요 승리한상 가족 여러분 오늘 말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5장 1절로 39절 말씀이고 제목은 복음사역과 대적자들의 대항 두 번째 말씀입니다. 어제 말씀과 연결해서 복음사역과 대적자들의 대항이 어떠한 것이었는지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승리한 삶은 현재 마태복음 10장에서 19장 말씀을 상고하고 있고요. 다음 달까지 마태복음 전체를 상고할 것이며 아시다시피 저희 승리한 삶은 발행이신 박요일 목사님의 구속서로 조망한 성경연속 강의집 마태복음 1,2,3,4권을 통해서 편집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항상 마태복음 전체 구조를 중요하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말씀이 여러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해석될 수 있는데 우선은 전체적으로 이 말씀이 주는 본래의 뜻이 무엇인가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내용의 기초에서 각 파트별로 나타난 말씀도 저희들이 이 맥락에서 살펴보고 있는데 이 부분에서는 중요한 것이 예수의 표적에 대한 영광 돌림과 거절 항상 복음의 결과로는 수용과 거절이 있는데 수용을 통해서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거절을 통해서는 핏박이옴을 항상 이 패러다임을 따라가는 것을 이 틀에서 벗어나지 않음을 미리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이를 또 예수님께서 승리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동일하게 승리해결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말씀으로 저희들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기 전에 저희들 이번주 위크스터디를 통해서 천국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누구인가에 대해서 지금 살펴보고 있고 오늘이 바로 이 다섯 번째 말씀 마지막 부분입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다시 한번 보면은 요나의 표적과 주님의 가족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가장 핵심적인 단어였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열매가 있는 거였어요. 그리고 이 열매에 대해서는 반드시 가라지 비율을 통해서 심판이 있음을 얘기해줘요. 그리고 이것은 소망하고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리고 이 또한 마지막에 가라지의 해석과 또 그물의 비율을 통해서 마지막에 심판이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제 보금사회과 대작자들의 내용을 통해서는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이 이유는 벗어나질 않아요. 무엇이냐면 바로 내가 기준이 되기 때문이에요. 이 내가 기준이 되는 것이 바로 죄의 본질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회개하도록 하는 것이 가장 핵심된 내용이었죠. 오늘 말씀에서도 동일합니다. 무엇이 기준이 되었기에 예수님을 바로 받아들이지 못하는지 예수님을 거절하는지 그 내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특징은 믿음인데 이 믿음은 내가 중심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이 내용이 오늘 본문에 이방 여인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저희들이 이 부분을 정리하고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금사회과 대작자들의 대항 두 번째 말씀입니다. 그때 바리세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이르되 예수께 나와 이르는데 무엇 때문에 나왔냐면 당신의 제자들이 어짜요?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니까 이 전통의 내용이 뭐예요? 떡을 먹을 때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이 전통이란 것은 에스라 시절 이후에 율법을 더욱더 잘 지키기 위해서 만든 여러 가지 규례들이 있었어요. 그것들을 지켜야 될 것과 거부해야 될 것을 구분을 해서 이것을 철저하게 잘 지키기 위해서 만든 것이 바로 장로들의 전통이었죠. 지금 이들이 지적하는 것은 뭐예요? 장로들의 전통을 위반하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있었어요. 그 문제가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님의 대답에 그 문제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대답할 일을 시작해 너희는 어짜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키기 위해서 장로들의 전통을 만들었는데 이것이 어떻게 돼요? 서로 서로 충돌하고 있어요. 그 예를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얘기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러시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이것은 하나님께서 직접 명하신 명령입니다. 식계명에 나타나 있는 거죠.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 하기만 하면 즉 이것이 장로들의 전통의 고르반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라고 했는데 나는 부모보다 하나님께 받쳐줬다고 스스로 선언을 하는 거예요. 공동체에서 선언을 해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됐어요?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부모 공경의 하나님의 법을 너희 전통으로 패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법을 지키기 위해서 만드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만든 거예요? 자기의 기준으로 하나님 성기는 방법을 만들었어요. 여러분 식계명에서 너희는 나의 형상으로 어떤 것을 만들지 말라는 이것을 우리가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것으로 해석을 하면 이 간극이 좀 벌어지겠는데 우리가 로마서 10장 2절로 3절을 항상 얘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자기들의 의만을 세웠다고 하는 것처럼 이들이 하나님을 안 섬긴다고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섬기는데 누구의 기준으로 섬기고 싶다? 나의 기준으로 섬기고 싶다는 거예요. 이것이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이것이 오히려 이들을 더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도 받아들이지 못하게 만드는 상황에 놓이게 만든 거예요. 왜? 나의 기준에 맞지 않으니까. 우리 신앙에선 너무나 중요한 것은 안 믿는 자들은 성령의 역사심을 있는 그대로 보고 믿어요. 그런데 자기 기준으로 믿는 사람들은 성령의 역사를 거부해요. 이것이 성령을 해방하는 거거든요. 성령의 역사를 사탄의 역사로 바꿔서 얘기하는 거거든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에게 이거는 사탄의 일이다 라고 목소리 높여서 얘기하는 거예요. 왜? 나의 기준 때문에. 이런 일이 지금 빌비지하고 있잖아요. 사역에 대한 대항이 나타나는 이 시점에서부터 계속 어제 말씀도 그러고 고향 사람들이 왜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해요? 그의 지위와 권능이 나타났는데도 왜 받아들이지 못해요? 내 기준이 충족이 되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지금 예수님이. 내 기준으로는 이 지위와 권능을 해석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자들을 뭐라 그래요?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 관한을 잘 예언할 때다. 일러스트에.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다. 나는 하나님을 성겨요. 하나님을 믿어요. 하나님을 사랑해요. 하나님 뜻대로 행할 거예요. 그런데 그 기준이 뭐예요? 나의 기준이에요. 그래서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어요. 하나님의 기준이 없어요. 하나님의 기준. 이것이 회계의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었는데 하나님 기준으로 돌아가는 것이 회계인데 자기의 기준에서 한 걸음도 움직이지 않아요. 그래서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 거다. 이것은 예배가 아니에요. 이거는 하나님 성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무리를 불러 이르되 듣고 깨달으라.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이라. 너희들이 손을 씻지 아니하다고 얘기하면서 이것을 지키는 것을 너희들은 의라고 얘기하는데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이 의냐면 너희들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더럽게 하는 것이고 이 나오는 것이 깨끗한 것이 의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아래의 설명이 나오죠. 마음에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가능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거며 비방이니라. 이것을 잘 보면 지금 5개명에 대해서 얘기해준 것과 연결을 지켜서 생각하면 악한 생각은 부모를 섬기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이라고 우리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내 부모를 공격하라. 살인하지 말라. 가늠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비방하지 말라. 이 내용들의 맥락을 보면 직개명의 내용하고 유리사한 것을 볼 수 있어요. 이거를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뭐냐면 직개명이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해주고 있냐는 거예요. 이거는 도덕법이에요. 그런데 도덕법인데 이것이 세상에서 말라는 윤리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주권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부모를 섬기는 것은 하나님이 세우신 주권에 순종하는 거예요. 이것이 질서라는 거예요. 살인하지 말라는 것은 생명에 대한 주권은 하나님에게 있다는 거예요. 가늠하고 음란하지 말라는 것은 가정에 대한 주권은 이 내용 안에서 하나님이 세우신 그 가정 안에 있다는 거예요. 도덕질하지 말라는 노동에 대한 수고에 대한 주권을 얘기해요.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것은 이웃에 대한 관계에 대한 주권이 하나님 앞에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랑과 사람 사이의 내용을 얘기하고 있지만 항상 우리가 이 죄악 세상에서 사랑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온전해지려면 무엇을 인정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묶으시는 거.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서로에 대해서 하나님의 주권을 통해서 관계를 형성해 나가는 거. 이 법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백성으로 살 수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주권에 인정함으로써 이 법이 완전해지는 거예요. 근데 손을 씻지 아니한다는 이런 주권은 뭐냐면 내가 이 사람보다 높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을을 실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에 대해서 연구를 하면 이 성경책은 윤리책이 되어버린다니까요. 복음이 되지 않아요. 윤리책은 뭐가 나빠요? 좋을 수 있어요. 근데 이 윤리라는 것은 뭐예요? 항상 상대적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작년에 자주 언급했던 얘기가 정의란 무엇인가 이 책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이 정의란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정의는 사람에 따라서 그 정의를 정의하는 가치 기준이나 근거가 다르다니까요. 그래서 사람들이 얘기하는 정의는 끊임없이 토론되고 끊임없이 설득되고 끊임없이 동의와 반대를 거쳐서 우리 사회에 합리적인 결과를 만들어내야 된다는 거예요. 굉장히 좋은 말이죠. 근데 이게 윤리의 한계예요. 이거는 온전하지 않아요. 누군가는 이 정의에 의해서 피눈물을 흘려요. 윤리로 본다는 것은 불안전한 상황에 우리가 놓이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절대적인 진리를 소유한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 중심으로 가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주권임을 인정하는 거거든요. 이유가 없어요. 중동부 애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진지한 질문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 십계명에 대한 도덕법이 지금 지금 사회 통념과 충돌이 일으키는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지난 우리 절대 참 안타까운 뉴스가 많이 있었죠. 자식을 죽이게 되는 부모에 대해서 이런 부모를 어떻게 공경을 해요? 이건 어떻게 보면 우리 십계명과 충돌하는 것 같아요. 내용적으로는 충돌합니다. 왜 충돌하죠? 바로 죄 때문이죠. 죄가 있기 때문에 세상에서 나오는 현상을 보면 현상을 보면 충돌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기준으로 이끌어서 이 충돌이 없게 만드시는 것이 하나님의 법의 능력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이유를 떠나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자세로 이것을 우리가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인정하는 부모님 아래에 있는 자녀들은 정말 축복받은 자녀들이 되는 거예요. 하지만 이것을 지키지 못하는 부모님 아래에 있어도 내가 하나님 안에서 이 주권을 하나님의 주권으로 인정하고 지키면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신다는 거죠. 치료하신다는 거죠. 그런데 이들이 세운 법은 뭐냐면 하나님의 법이 뭔지는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이 어디 있는지는 모르는 거예요. 내가 잘하고 있다는 것을 드러내는 법을 잡고 만드는 거예요. 윤리적으로 내가 좋아지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개명을 해석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개명과 상반되는 법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인정하지는 못하면서 손을 씻지 않는 것을 비난할 수 있는 근거가 생기는 그런 법들 안에서 살고 있어요. 그런 틀 안에서 벗어나려 하지 않아요. 이 틀 안에 예수님이 들어오지 않으면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것을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13절입니다. 심은 것마다 내 아버지께서 심지 않은 것은 뽑힐 것이니라. 베드로가 대답하되 이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셔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직도 깨달음이 없느냐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버리는 줄 알지 못하느냐 입에서 나오는 것은 마음에서 나오는 이것으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사람을 더럽게 못하느니라 제가 죄송합니다. 14절을 읽어드렸어야 되는데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는 거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의 의로 나의 의의 이르라고 얘기하는 것은 맹인이 맹인으로 인도하는 거고 둘 다 어떻게 돼요? 구덩이에 빠지게 되리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그 중심에 하나님이 있게 하시고 이 중심에 하나님이 있었을 때 우리는 정말 진리 안에서 참된 자유를 얻게 되고 우리의 행하는 거 우리가 만나게 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신가 준비하신가 풍족하게 이루시는 하나님의 구속의 사건에 일부분임을 알고 그 안에 쓰임을 받거든요. 하나님의 일을 하거든요. 그런데 자기의 의의 틀에 박혀서 윤리적인 부분을 강조하다 보면 오히려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하는 이런 상황에 놓이게 되는 거죠. 그런데 정반대의 경우가 나옵니다. 예수님이 이제 이곳을 떠나요. 거기서 두루와시돈 지방으로 가요. 여러분 두루와시돈 익숙하지 않나요? 우리 마태복음 11장에서 가보나움 지역에서 얘기했을 때 11장 21절로 22절 화이슨저 고라시나 화이슨저 베세대야 너희에게 행한 이 모든 권능을 두루와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배옷을 입고 재앉아서 회개하실 것이라 내가 너희에게 이루는 이 심판날에 두루와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시오리라. 이방지역이에요. 자 이 이방지역으로 갔어요. 거기서 한 가난한 여인이 소리질르기 시작합니다. 주다윗의 자손이요. 주다윗의 자손은 메시아에 대한 구약적인 명칭이죠. 이 여자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고 있어요. 그리고 무엇을 해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한 귀신에 들렸나이다. 예수님의 구원을 요청하고 있어요. 근데 이때 재미있어요. 재미있진 않죠. 예수님이 그동안 보이시던 모습과 다른 모습을 보입니다.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이거에 대해서 반응을 안 하세요. 메시아에 대한 믿음이 있고 구원을 요청하는 이 요청에 어떤 대답도 하지 않으세요.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 지르니 그를 보내소서 좀 이따 우리 본문 묵상하기에서 제자들의 아 본문 묵상하기가 아니죠. 저희들 적용하기에서 제자들의 반응에 대해서만 따로 살펴보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때 이 부분을 얘기하도록 하고요. 대답하지 않으시는 그 이유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나는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신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첫 번째 성교사역을 파송할 때도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들에게 먼저 가라 그러셨고 예수님께서도 이스라엘을 위해서 오셨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여자는 어떻게 해요? 여자가 와서 예수님께 저라요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이번엔 소리 질르는 곳에서 가까이 와가지고 저라요 이르되 완전한 복종이에요. 완전한 항복이에요. 예수님만이 이 일을 할 수 있다는 믿음이에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근데 이 얘기 예수님은 더 심한 얘기를 합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내가 주어야 될 것은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들을 위해서 주어야 되는데 그것을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않냐 아니라 자 이런 얘기를 들으면 어떨까요? 그런데 이 여자는 이 예수님의 이런 반응에도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예수님 말씀이 옳습니다. 그런데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거는 두 가지 큰 믿음이 있죠. 첫 번째는 예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예요. 예수님이 분명히 나를 받아주신 거라는 말씀을 이렇게 하시더라도 내가 들었던 예수랑 달라네. 내가 생각했던 예수랑 달라네. 이것이 아니라 예수에 대한 예수님은 이런 분이다라는 전적인 신뢰와 믿음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 그의 능력이 아주 작은 부분이라도 나에게는 충분하다는 능력에 대한 믿음이 있는 거죠. 이 얘기를 듣고 예수님이 뭐라 그러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리라.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예수님은 이 믿음에 대해서 크다고 선언하세요. 상황과 환경에 의해서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오직 중심의 예수님이 누구신가라는 확실한 믿음만 있었던 거예요. 이것이 크다고 칭하는 믿음이 거든요. 내 중심에 내 의가 서 있으면 절대로 안 돼요. 근데 내 중심에 예수에 대한 이 예수가 지금 나에게 어떠한 말을 하고 어떠한 상황 지금까지 내가 생각하지 못한 그 상황을 나에게 던져두어도 무엇은 흔들림이 없어요. 예수님은 메시아다라는 이 메시아의 능력과 메시아의 사역에 대한 이 믿음이 변하지 않는 거예요. 내 소원대로 데리라 하시니 그때부터 그의 딸이 나 아니라 이 믿음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고 이방 치역에서 예수님의 사역을 계속 이어나가십니다.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서 갈릴리아 호두가에 이르러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큰 무리가 다리 져는 사람과 장애인과 맹인과 말 못하는 사람과 기타 여럿을 데리고 와서 예수의 발 앞에 앉히며 고쳐주시니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고 장애인이 온전하게 되고 다리 져는 자가 걸으며 맹인이 보는 것을 우리가 보고 놀랍게 이겨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두루와시돈 지방에 이 이방인들이 이제 누구를 믿게 돼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믿고 되고 그에게 영광 돌리는 이런 믿음의 고백이 나오게 됩니다. 이때 다시 한번 우리 어제와 비슷한 사건이 또 이뤄져요. 그런데 이 내용에 어제와 연결해서 우리가 동일하게 살펴볼 말씀이 뭐냐면 32절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를 불러 이르실 때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며 먹을 것이 없도다. 길에서 기진이랄까여 굶어 굶겨 보내지 못하겠노라.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필요하다는 것을 채워주시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이시고 하나님 나라를 가르쳐주세요. 하지만 리더의 모습이 그걸로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가 필요하다는 것만 채워주고 해달라는 것만 해주는 것이 아니라 먼저 그들의 필요를 보실 줄 알고 그들이 어려운 면을 친히 먼저 생각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이것이 우리 목회 현장에서 찾아보기 힘든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보면 제자들의 모습 같죠. 제자들이 이르되 광량에서 우리가 어디서 이런 무리가 배부를 만큼 떡을 얻으리니까 현실적으로 안되죠. 우리의 상황에서 그것은 가당치 않죠. 좋은 생각이나 그게 되겠습니까. 예수께서 이르실 때 너에게 떡이 몇 개 있느냐 이르실 때 일곱 개와 작은 생선 두 오마리가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우리에게 명하사 땅에 함께 하시고 떡 일곱 개와 그 생선을 가지고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니 이 부분은 어제 말씀에서 우리가 깊이 있게 상관하지 않았지만 동일한 맥락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권능의 주체가 하나님이심을 항상 드러내세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길 바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누구를 통해서 줘요? 제자들을 통해서 줘요. 이 일은 하나님의 역사를 내가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항상 하게 만드세요. 이것이 구속사의 특징이었거든요. 항상 선택하시고 위임하시고 계승하게 하세요. 선택과 위임과 계승이 있게 하세요. 제자들을 선택하시고 이 일을 제자들에게 맡기시고 이것을 제자들이 나중에는 어떻게 하죠? 계승해서 후대에 이 구속사역을 계속 이어가게 하시죠. 이것은 창세기에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 제세시와 물론 지금 현재 교회사까지 유지되고 있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이것만 알아도 우리가 좀 더 깊이 있게 흔들림 없이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우리에게 주어요. 계승하게 만들죠.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일곱 강줄이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자는 여자와 어린아이 외에 4천명이었더라. 이 부분에 대해서 항상 목사님들이 중요하게 말씀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박윤현 목사님 강해짐에도 동일하게 있는 건데 이것을 14장의 오병이어와 동일한 사건으로 보고 이것을 좀 더 확대해석하기 위해서 더 강조하기 위해서 꾸며낸 이야기로 본다는 거예요. 그런데 14장과 15장은 명확하게 차이가 나는 게 있어요. 장소와 인원과 방법의 면에서도 차이가 있고 그 대상에서도 차이가 있어요. 이것은 이 전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뭐를 가르쳐줘야 하냐면 이방인을 향한 그리스도의 복음이 유대인에게서 시작했지만 이방인에게도 동일하게 임하고 있는 이 복음의 확장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거든요. 이것은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갑자기 새롭게 시작하신 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님께서 이렇게 일하셨음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방인을 향해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하나님의 뜻이 예수님 제세시도 동일했음을 이거는 예수님 제세시뿐만 아니라 구약에서도 이미 예언이 되었던 사건이죠. 만방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이 내용은 구약에 이미 수차례 예언이 되어있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이 이미 구약과 신약에 온전하게 있음을 보여주는 사건이 되는 겁니다. 제자들이 장로들의 전통을 어긴다는 지식에 대해서 예수님의 가르치는 무엇입니까? 너희들이 너희들의 의를 세우지 말고 하나님 중심이 되라는 거예요. 주일날 예배를 잘 드린다고 하는 것이 나의 의인지 하나님 중심인지 우리가 이 마태복음의 여러가지 사건을 보면은 구분할 수 있는 어느정도 기준이 생겨요. 그 안에서 내가 누군가를 비방하고 책망하고 나를 드러내기 위하다면 이거는 나의 의죠. 그런데 하나님의 의는 사랑하고 감사하고 인도하고 겸손한 거예요. 이 안에서는 치료의 역사가 일어나고 가르침의 역사가 일어나고 선포의 역사가 일어나죠.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받지 못한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인가요? 결국은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게 돼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는 가난한 여인의 무엇을 보시고 응답하였나요? 믿음이었어요. 믿음. 누구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믿음. 이 믿음이 내가 생각하지 않는 안는 방식이거나 생각하지 못했던 거였어도 여전히 예수님에 대한 믿음은 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치유함을 받은 자들은 어떻게 행동하게 되나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예수님은 왜 무리를 먹이시길 했나요? 불쌍히 여기시는 거죠. 먼저 그들의 필요와 연약함을 돌보시는 분이 예수님이었고 우리가 그렇게 행동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연약함을 돌보고 먼저 찾아가고 먼저 공급해주고 먼저 채우는 그것이 예수님의 방법이었거든요. 예수님은 두 가지 다 하셨어요. 요청하셨을 때도 해주셨고 요청하기 전에도 해주셨어요. 왜?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일의 중심이 사람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었어요.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거였거든요. 중심 사상을 저희들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금서 중 공간보금 마테마가 누가의 특징은 갈릴리 전도의 많은 지면을 차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한 번 요한보금은 유대 전도에 치중하고 있어요. 저희들이 반복적으로 지금 강의집을 통해서 나온 말씀을 저희들이 전달하고 있습니다. 갈릴리 전도 전반기는 전도의 시작과 반대의 시작을 보이면서 자신이 메시아의 심을 보이기 위한 이적과 가르침이 없고 후반기 14장에서 18장은 극렬해진 반대 아래에서 예수의 메시아성을 입증하는 이적이 나타나고 있어요. 예루살렘에서 순환이 예고된 후에는 바퀘 아래에서 제자들에게 보다 겸손할 것을 얘기해주는 걸로 저희들의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15장에서는 14장의 이적에 이어 4가지 기사가 나타나는데 바리산들의 전통에 대한 경계와 가난 여인의 딸을 고치신과 갈릴리 호숫가에서 각종 병자를 고치신과 4천명을 먹이신 사건이에요. 이것이 지금 무엇을 보여주고 있어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보여주고 있어요. 죄송합니다. 이 모든 예수께서 사람의 영육이 연약하고 고통가운데 있음을 국리를 읽으시고 문제를 직접 해주려 해주신 사건이에요. 특히 오늘 상고할 두 기적은 이방인을 중심으로 행하시 기적으로 인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29절 31절 마가복음 7장 31절 37절 과 같은 배경의 말씀인데 아까 말씀드리지 않은 것 중에 이 병행 구절 속에서 우리가 특이하게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기먹읍고 억누린 자를 데리고 고치시는 모습이었어요. 이것은 왜 다른 치료자들은 전름벌이 장림 귀신 들린 자들은 사람들이 있는 데서 고치셨는데 왜 이 사건은 따로 떼어가서 고치셨냐 이 얘기할 때 듣지 못하고 말 더듬는 자라는 표현을 통해서 이 사람이 처음에는 보았으나 후에 보지 못하게 된 사람으로 우리가 볼 수 있거든요. 이것을 통해서 이 사람이 유대인들과 같은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처음에는 복음을 듣고 복음에 대해서 바르게 알고 있었으나 잠차 자신의 의에 빠져서 영혼이 가려진 이 장림과 같은 상황에 놓여있는데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치료하시기 위해서 오셨고 치료할 능력이 있었고 치료를 통해서 회복시키셨다는 거죠. 그리고 32절 39절 말씀에서는 특별히 주의할 점은 믿음 없는 사람들이 4천명을 먹이신 놀라운 기적을 가리켜 5천명을 먹이신 사건을 재탕하는 예수님의 실제보다 더 많은 기적을 일으켰다는 것처럼 보이기 위해서 꾸몄다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러나 분명하게 두 사건이 서로 다른 것이 숫자에서 알 수 있어요. 먹은 사람의 수 떡의 수 남은 수도 또한 전자는 유대인을 후자는 이방인을 상대한 것이오. 아울러 후자는 예수님의 무리가 함께한 지 사리임을 밝히고 있다는 거예요. 전자는 물고기나 후자는 작은 생선을 쓰고 있고 전자는 바구니나 후자는 광주리로 쓰고 있는 것. 이 모든 것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나 무엇보다도 두 사건이 다른 점은 주님께서 직접 두 사건이 다르다는 사실을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이 교훈을 주는 의미도 당구해 보고 이 본문에서도 우리가 나타나고 있죠. 유대 지도자들은 율법의 기본정신 사랑을 외면하고 정죄에만 집중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방 사람들과 구별된 삶을 위해 기본법인 직계명과 윤례와 결례를 주었어요. 그런데 결례 중에 공동체 구성의 건강을 위해서 만들어진 결례까지도 기본법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해 이뤘 거예요. 또한 사소한 결례를 위반한 사람까지도 중재인처럼 정작에 이뤘어요. 이것은 뭐냐면 말씀을 윤리적으로 보고 자신들의 의를 높이기 위한 방법으로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 율법을 그렇게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 중심으로 해석하면 항상 이런 부분이 생겨요.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누구신가요? 예수님이 누구신가요? 성령께서는 누구신가요? 그분들이 어떻게 역사하시는가요? 무엇을 위해 역사하시는가요? 구석을 위해 역사하시는데 우리는 정죄자가 되고 심판자가 돼서 그들을 죽이고 있어요. 이것은 완전히 하나님의 길과 다른 거예요. 동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선포하고 있는데 다른 결과가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 결과 개명의 본질 사랑을 망각한 채 자신들의 외식을 선하게 보고 남을 정지하는 것을 종교의 본질로 착각한다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거든요. 다른 종교는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 기독교는 아니에요. 하나님은 아니에요. 이에 율법의 위법자이신 예수님께서 율법에 위배된 하이법을 고쳐주신 거예요. 유대 지도층 인사들은 인간이 하이법으로 하나님께서 만드신 상위법을 피하는 오류를 범했어요. 이거는 정말 미련한 짓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쉽게 반복을 해요. 그래서 말씀 중심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가장 편범하고 기본적인 부모 성김의 제5개명을 그들이 만든 고르바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면 부모 성김도 면죄된 것으로 이어졌어요. 즉 그들은 부모를 거역하면서도 거룩하게 하나님을 성기는 자로 자처하는 죄를 범해 했어요. 이것은 외식하는 자들의 가장 뚜렷한 잘못심을 가르쳐줘요. 자기 이후로 하나님에게 지은 죄를 덮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대한민국이 헛범재판소와 같은 역할을 해주시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어요. 예배에 있어서 형식과 내용은 모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형식이 없으면 내용이 상하고 소멸되면 또 너무 형식화되면 내용이 없어져요. 예수님 당시 유대 지도자들은 하나님 성김에 있어 너무 외식에 치우쳤어요. 예수님께서는 이들의 신앙 예배는 입술과 형식만 있고 마음과 삶은 따르지 못한 습관적인 것이라고 버리지 말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에서는 균형이 중요한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신약과 구약도 이 균형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 균형을 무시하고 한쪽만 우리가 신봉한다면 둘 다 잘못된 방향으로 가게 돼요. 즉 경건의 표신 예배 형식도 중하지만 인간 사이에 있어야 할 도덕과 정의 이웃 간의 사랑도 균형을 유지할 것을 가르쳐주시는 말씀이에요. 성도에게 참된 두려움은 사람들의 반디 여론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거역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의 판단의 기준은 하나님이에요. 사람이 아니에요. 잘못된 전통에 대한 예수님의 선언은 장로들의 전통뿐 아니라 율법의 성결의 법까지 무효화시킨 것으로 제자들은 받아들였어요. 이런 가르침은 바리새인들에게 큰 반발을 일으킬 것으로 크게 염려된다고 주님께 말씀했어요. 이 부분은 저희들 적용하기 위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주님께서 하나님에 의해 세워지지 않은 것은 오래 지탉할 수 없으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다 피하세요. 이런 것들은 저들은 맹인이요.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니 두려운 대상이 아님을 분명히 선언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함이 참으로 두려운 일이요. 사람의 뜻을 거슬리는 것은 두려울 것이 못된다는 거예요. 선미의 성도의 참된 거룩은 속자음을 받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에요. 인간의 입으로 들어가는 음식은 마음을 건드리지 않고 위장으로 들어가 노폐물로 배출돼요. 그러나 입으로 나오는 것은 마음으로부터 시작되고 사람을 부정케 해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중요시하는 것은 우리들의 행동보다 그 동기이며 행동 그 자체보다 마음속 깊이 있는 하나님께 대한 소원이에요. 이것이 하나님 중심에 있는 거냐 하는 거예요. 너의 의가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중심이 되었냐는 거예요. 이를 깨닫게 되면 누구도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깨닫고 겸손히 하나님이여 죄인인 나를 불쌍히 여겨서 기도하고 속죄 은혜를 받고 하나님과 거룩한 교제를 시작하게 돼요. 이것이 바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외치신 이유예요. 예수님이 제3시 복음은 유대인에게서 이방인에게 이방인에게 흐르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지금까지는 약속의 땅 안에서 이방인들의 요구를 들어 그들의 질병을 치료해 주셨지만 이제는 이방 땅으로 나가셔서 가난한 여인의 요구를 들으시고 그의 딸을 치료해 주셨어요. 이는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의 1차 대상은 유대인이었으나 이방인들도 부르셨고 유대인뿐 아니라 모든 민족을 한결같이 부르시겠다는 주님의 단호한 의지를 보여주신 것이오. 이 땅의 마지막 명령도 이와 동일하다는 거예요. 그 친구가 누구예요? 바로 우리죠. 복음의 문이 이방인과 이방 땅으로 넘어가고 있음을 보여주셨고 우리는 이것이 지금 현재 실현됨을 보고 있어요. 신앙은 세상 조건과 비례하여 성장하지 않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대사수가 예수를 메시아로 믿을 수 있는 가장 좋은 조건 속에서도 거부했어요. 하지만 가난한 여인은 괴칙을 받으면서도 믿음이 흘름드림이 없었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그녀의 소원대로 따라를 질병과 귀신에게서 건져주셨고 우리에게도 이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으로 우리 생애에 그 어떤 문제도 반드시 구하는 자에게 응답하신다는 신앙의 원리를 보여주시는 말씀이에요. 신앙의 원리라는 것은 이것이 의가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라는 거예요. 구하는 자에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질서로 우리가 이해했을 때 하나님 일에 동참하게 되고 하나님 일에 바르게 쓰임받는 거거든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질서가 있습니다. 이 질서를 가르친 것이 아까도 잠깐 언급했지만 바로 십계명이었어요. 죄를 지은 자에게 하나님의 주권을 그 주권화에서 하나님과 우리와 사람 사이의 질서를 가르쳐주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의 영육관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란 거예요. 모든 기적의 근본적인 목적은 예수께서 자신이 메시아이심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에요. 다른 게 없어요. 근본적인 목적은 예수님의 메시아임. 이것을 가르쳐주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기적의 기본적인 목적은 3일간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군중들의 궁핍을 채우기 위한 거였어요. 오늘 4천명을 머시기니 샀 것은 예수님께서 먼저 그들의 궁핍을 채워주시기 위한 거였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의 육신적 필요까지도 채우시길 원하세요. 그러므로 물질 없음을 걱정하지 말고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자들에게 모든 것을 채워주시길 믿고 나아갈 것을 가르쳐주세요. 이때 나의 시간 재능 물질 은사까지도 혼자 쓰지 말고 무엇을 위해서 주님의 축복의 대상으로 쓰임받자는 거예요. 예수께서 떡과 생선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서 제자들에게 또 제자들이 무례되게 나눠줄 때 능력이 나타났어요. 이때 이때마다 능력이 나타난 거예요. 한 번에 능력이 나타나서 수천 명이 먹을 수 있는 음식을 한꺼번에 만들어 놓은 게 아니잖아요. 제자들을 통해서 이 능력이 위임되고 계승되게 만든 거거든요. 예수님의 기적은 믿음의 사람들을 손에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오늘도 주님의 능력의 역사에 쓰임받는 일꾼이 되자 그리고 주께서 능력으로 주신 것은 부스러기라도 버리지 않게 하셨다. 우리에게 주신 시간, 재능, 물질 모두 주님께서 주신 것으로 받아 부스러기도 버리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을 가르쳐주시는 귀한 말씀입니다. 자 살펴보기 정답은 카페를 통해서 확인을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조금 전에 저희들 얘기했던 대로 적용하기 보험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 23절, 33절 말씀을 통해 보여주는 제자들의 모습은 어땠으면 예수님이 이들에게 어떤 교훈을 내리고 있나요? 12절, 이에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걸림이 될 줄 아시나 일까? 예수님 그렇게 심하게 얘기하시면 바리새인들이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을 갖고 이거에 대해서 걸림이 되어서 우리가 오히려 핍박을 받을 텐데요. 이런 상황에 놓이게 되는 건 걱정하지 않으세요? 예수님이 뭐라 그러세요? 하나님께서 심지 않은 것은 하나님의 주권이 중요하지 하나님의 주권을 거절하는 자들의 의견이 중요하다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이걸 또 확대해석해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할 때 모든 것이 내 말대로 돼야 돼 이런 생각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분명히 거절하고 있는 자들의 생각과 사람들 중심이 되었던 그 중심과 하나님 중심 사이에서 우리가 따라야 될 주권이 무엇인지 얘기해주고 있어요.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가난 여인의 요청에 대답하지 않으시니 제자는 오히려 뭐라 그러냐면 그 여자를 우리 뒤에서 보내세요. 비릴 거면 그냥 가라 그러세요. 쫓아 해버리세요. 제자 이르되 광야에 있어 우리가 어디서 이런 우리가 배부를 만큼 떡을 얻어드릴까. 어떤 모습을 보게 되냐면 사람이 걱정이에요. 사람이 문제예요. 사람들에게 줄 것이 없어요. 우리가 사역을 하는데 항상 중심이 되는 건 누구예요? 사람이에요. 이것이 중심이 되는 게 사람이라는 것이 완전히 틀린 말은 아니에요. 이것이 맥락에서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이 영광받으시고 바르시는 하나님의 이름은 뭐예요? 우리가 요한복음에서 여러 번 강조했다시피 사람들을 구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구역에 동참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대상의 사람인 건 맞아요. 대상의 사람인 거에서는 우리가 이 말이 맞아요. 하지만 대상의 사람이라고 해서 일의 모든 일의 중심이 사람인 건 아니에요. 중심은 하나님이에요. 중심은 예수 크리스도 예요. 사람이 대상인 거지 중심이 사람인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이 가끔 헷갈려요. 많이 헷갈려요. 잘 모르겠어요. 때로는. 그런데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이 모습을 배울 수 있어요. 바른 믿음이 중요해요. 큰 믿음이 무엇인지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세요. 모든 것이 누구를 보게 만드냐면 하나님을 보게 만들어요. 사람들을 향한다는 것은 사람을 기쁘게 하고 사람들의 인기를 얻고 사람들의 동의를 얻는 건 아니에요. 이들이 하나님을 보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많은 사람들의 반대 속에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하늘의 떡을 가르쳐 주시면서 많은 사람이 떠날 때 제자들에게도 물어보죠. 너희들도 나를 떠나려 느냐 영생의 말씀이 죽기 있으며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까 이 말씀이 나왔던 것처럼 때로는 많은 사람들의 거절이 있더라도 소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할 때는 그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중심이에요. 이 차이는 분명히 사람을 대상으로 하지만 중심은 하나님입니다. 말씀을 기초로 기도하기를 통해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안에 있으면서도 자기 의를 위해 예수님을 거부한 사람들 은혜를 경험하지 못했지만 사모하고 믿음으로 주님께 나온 사람들 그 안에서 아직 바른 길을 깨닫지 못하고 방황하는 모습들 이들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끊임없는 가르침과 사랑을 통해 우리로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바로 행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직 주님의 영광만 드러내는 주의 제자가 되게 하여 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